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뽀키 마트에 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상품이 다 제가 좋아하는 상품이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거 페로시 두번째는 마카롱 그리고 세 번째도 이거지 짤리 그리고 맛밥 그리고 크록스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티슈랑 테이블 그 다음에 이거는 강아지 이거는 제게 아니고 강아지 거고 이제 쿠키 물티슈 있는데 이거 6번 빼고는 다 뽑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6번은 빼고 오늘 마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뽑아주세요 네 세팅이 안 바뀌었겠죠? 아주 착한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 저녁마트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보시기 전에 자 벌써 하나 걸렸는데 아주 좋아요 아깝게 좀 뒤로 갔구만 좀 애매한데 그치 응 저 크록스도 좋겠다 어 맞으니까 크록스도 딱 좋은 것 같은데 직 앞에 남았는데 저거 딱 신고 가면 좋을 듯 완전 딱 조현이가 신을 수 있는 사이즈면 더 좋을텐데 사이즈가 잘 안보여가지고 어? 어? 꼴막 하나 잡으면서 꼴막 하나 잡으면서 뒤에 눈꼴막 어? 아 또 아쉽네요 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더 각도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넘어가 넘어가 아우 어 계속 조금 아쉬긴 하네요 한번 빼볼게요 여기 고무줄 있으니까 걸려서 살짝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무줄 진짜 잘 건다 그러니까 고무줄 결기상 고무줄 뭐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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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어뜨려 아 떨어뜨려 어 그러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지요? 이거 또 봐 어 오케이 이거 먼저 넘기면 100% 거든요 8번 물티스 이것도 아주 유용해 네 아주 좋아요 상품 아 꿀맘 거의 이제 끝나고 가자 아우 약간 홀럽네요 응 어 약간 바퀴인가? 괜찮나 모르겠네 같이 잡아 그렇지 아우 같이 잡으면 안 됐었어 그러니까 더 무겁잖아 응 맞아요 자 다시 저희는 꿀맘 끌고 오고요 아 근데 이렇게 멀면 어 이렇게 멀면 안 되더라고요 빨리 나와요 응 어 한번 남았으니까 보고할게 하아 마트에서는 장을 잘 봐야 하는 게 오늘 아 그니까 오늘 좀 장을 잘 봐야하는데 하아 하아 하시는데 어 어 나 별걸 왔다 어 각도가 좀 마음에 안 되긴 하는데 일단 해보죠 아 이게 흘리네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. 잡아줘! 그렇지! 멀다! 멀어서 이게 한 번 흘려요. 근데 여기로 접으면 됩니다. 제대로 걸리면? 어? 이거 꼴맛났다. 설마 이렇게? 아 안되네요. 아쉽게. 아이고. 야 오늘 잘 안되냐? 오늘 못 맞아. 안되나. 어. 다시. 껴나? 아 깨진 않았네. 껴서 넘기는 게 제일 좋긴 한데. 아 계속 흐른다 여기는. 저 피피가 매끈매끈한 거야.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. 뒤로 못 가져가겠지? 뒤로는 어차피 벗기 힘들어. 앞이 훨씬 쉬어야지. 이 세팅이. 응. 요리조이 좋아요. 지금. 껴나? 아 막 꼈다. 넘겨줘 넘겨줘. 아 안되네. 아 각도는 계속 나오는데. 왜 이렇게. 오늘따라 이게 안 맞냐. 한 번 나와야 되는데. 시작이 좋아야 되잖아요. 좋아요. 잘 들어갔는데요. 어? 어? 느낌 안 좋다 오늘. 잘. 장을 벌써 오는 것인가. 포키마트에서 멸망인 것인가요? 우리의 회자 포키마트였는데. 오늘은 영 안 맞네요. 하하. 하하. 차 말고 따네 아니면. 2만원에 빵겠네 이러면. 아메. 저 박스가 안 잡혀 계속. 저 박스가 뭐가 쎄 것 같아. 응. 아니 얘부터 넘겨도 되지. 어. 꿀만부터 넘기는 게 원래 더 좋긴 한데. 자. 제발. 오늘 얘부터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오케이. 아우. 얘 안 걸리네. 오늘따라. 네. 한 번 껴 볼게요. 아이고. 시작이 잘 됐어야 되는데. 응. 아쉬운 방향이 연속입니다. 아 entrada. 아이고. 일곱번 남았습니다.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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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으로 가라. 헛. 헛으로 가라. 헛. 헛. 헛으로 치는데도. 꿀맛 넘기기는 쉽지가 않네. 한 번에. 다르게. 응. 헛. 야 이것도 안 될 텐데 이거. 가자. 가자 좀. 센터는 맞는 거 같은데. 응. 어떻게 좀 잘 안 잡혀? 파랑 말고 딴 거 해야 되나? 알았어. 이거 뒤로 넘길게, 그럼. 치워버리고. 딴 거 잘 될 수도 있잖아. 여기 4번이 아까 크루스였거든요? 응. 크루스부터 시작을 해봅시다. 꼈다 꼈다. 좋아요. 아, 이거 안 되네. 근데 뒤에는 하나 놓는 게 좋긴 한데. 맞아. 얘 가져가고 다른 거 하나 놓으면 되죠? 응. 갑시다. 자, 한 번 끌어당길게요. 피팅이 바뀌지는 않았겠죠? 모르겠어요. 저희가 잘 못 사는 거겠죠? 오늘 그냥 운이 안 좋은 거 같아요. 하나도 못 뽑는 거 아니야, 오늘? 에이, 그런 끔찍한 소리를. 꼈다는데, 어? 왜 빠지지? 호망이 옆에 다 그리도 있네. 잘라놓네. 잘라놓네. 응. 오잉? 뒤에 놔둘게요, 하나. 몇 번이야? 10번? 응, 10번. 10번은 뭐지? 아, 크로로로로시네. 이거는 가져간 다음에 또 뽑아야겠다. 그럼 일단 뒤에 놔뒀다가. 응. 가자. 어? 오늘 좀 뭔가 이상해진 거 같은데? 직계가? 전이랑 뭔가. 어. 그냥 해봤을 때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해. 약간 느낌은 다른데. 근데 원래 느낌일 수 있지. 맞아. 또 이게 운이 안 좋은 건 원래 안 나오는 거라서. 어? 근데 이거를 못 가져간다. 응. 다시. 오케이. 저희가 너무 많이 털었나봐요. 그러게. 어우. 방금 안 안아야 될 거 같은 느낌. 헛! 아, 저게 찔리네요. 어, 박스 한 번 해볼게요. 크로스라고 했지? 어, 여기 크로스. 벚꽃장 유리들이 진짜 많이 들었단. 응. 가자. 센터가 맞을까요? 아, 맞네. 자, 오늘 하나도 못 뽑았네 진짜. 그러니까. 빵개 기록하나요? 좀 더 왼쪽 봐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그런가? 아, 좀 더 왼쪽 갈까 그랬네요. 어? 안 돼. 그냥 하나만 뽑을 거야. 그렇지. 바로 너다. 어? 어? 뭔가.. 느낌이 쎄하다 쎄해. 마트가 꺼지면 안 돼. 마트가 꺼질 것 같아. 아, 느낌이 쎄하다. 뭔가 티비 터진 느낌이다. 아, 그냥 집게가 좀.. 약간 펴진 것 같긴 해. 이렇게까지 못 잡지는 않았는데. 그때는 약간 엄청 많이 구부러져 있어서 완전 헤어졌는데 지금은 확실히 어려워져서 이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. 하나는 뽑은 거죠? 이거 하나 뽑고 가자. 어? 어? 봐봐요. 이게 그제는 이게 무조건 잡는 각이었는데 똑똑히 걷어내는 안 좋아. 빨리 빨리 클릭해. 어. 이게 못 잡는 거 보니까. 아. 하나 정도 노리고 해볼게요. 도망쳐. 어. 도망쳐. 뽑힘한테 도망가. 이제 도망칠 때. 야, 이게 진짜 근데 세팅이 살짝 바뀌어서. 빠지마. 손 뽑아. 어? 어? 하나 뽑았다. 아 이거 그냥 잡으면 되지. 엄청 잘 잡아야겠다. 진짜 잘 잡아야 돼. 힘들다. 하나 뽑았어요. 멸망은? 아! 오늘을 마지막으로 좀 쉬고 쉬다 여러분들. 당분간 조금 쉬고 쉬어야겠다. 그래도 좀 더 해볼게요. 네. 요거 앞으로 가져갑시다. 그래도 크로스도 곤이가 내가 뽑아주고 싶다 했는데 뽑았다. 자, 좀만 더 해볼게요. 자, 10번은 페르르 도시. 네.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직게의 공부림 정도랑 약간 힘값이 조금 바뀐 거 같아요. 응. 근데 뭐? 근데 옛날에는 그냥 잡아도 되게 잘 끼긴 했어. 어, 그러니까. 그땐 너무 잘 꼈지 또. 어. 근데 상품... 어, 그렇지. 심하게 잘 됐어서. 뭐. 그럴 수도 있다 봅니다. 이거는 또. 오! 제발! 이거는 진짜 나와야지. 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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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다. 아, 이거는 나올 것 같아. 슬슬하게 깼다. 아, 이게 안되네. 아, 이게 안되네. 맞아 맞아 맞아. 또 그럴 수도 있어. 그러면 도화정에서 한번 뽑아.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못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. 네, 일단 하나 뽑을게. 어, 이거 뭐야? 뭐예요? 마술. 마술까지. 자, 4번 열쇠인데요. 크록스. 크록스. 정품인지는 모르겠다만. 원래 크록스도 동그라미에 막 귀여운 거 뽑아놓더라고. 오, 사이즈 몇이야? 그러게? 200..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은데? 코리아. 코리아. 265래. 아, 많이 크네. 조금 크다. 아, 고니껀데 이거는 그냥? 그러니까. 약간 내 사이즈네. 아쉽다. 아쉽지만 오늘은 이거 하나. 어, 왜 이렇게 소각해졌죠? 여기 엄청 많이 뽑아갔었는데. 아, 아쉽네요. 그래도 단공간은 저희가 조금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여기는. 이만 여기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안녕. 하uenày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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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